바나나는 정말 흔한 과일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바나나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많다. 마그네슘, 비타민C 등 풍부하여 미국인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10위의 바나나를 먹는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바나나를 많이 먹는 데는 비교적 값이 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좋게 한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 결핍은 초조감과 불안, 우울증, 기분 변화 등을 유발한다. 이런 마그네슘을 쉽게 얻는 방법이 바로 바나나를 먹는 것이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에는 마그네슘이 27 들어있다. 마그네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여성은 320, 남성은 420이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데 있어, 귤이나 오렌지 등 감귤류의 과일만 있는 게 아니다. 2005년 나온 연구에 의하면,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 섭취를 늘리면,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에는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근육과 뼈 그리고 세포 조직의 좋은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며,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바나나를 4개 이상 먹은 여성들은 신장암 콩파탐 위험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억제한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후각 및 미각치료연구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3천여 명의 과체중 성인들에게 바나나와 페퍼민트 향기를 맡게 한 결과,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시상하부가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바나나 같은 특정 식품의 냄새가 포만감을 느끼게끔 뇌를 속인다는 것이 증명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바나나 향기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와 쌀, 사과 소스 등은 위장통증이나 베타를 완화시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바나나는 소화기관을 자극하지 않고 소화를 쉽게 되도록 하는 효능이 있다. 소화과 의사들이 어린이에게 고형식을 권할 때 바나나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혈압을 낮춘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20의 칼륨이 들어있다. 칼륨은 효과적인 콩팥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나트륨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2개를 먹으면 혈압을 1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미국 에팔레치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바나나 반개를 먹은 선수들은 인터벌 훈련에서 탄수화물 스포츠 음료를 마신 선수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나나는 스포츠 음료와 비교해 천연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훨씬 좋다. 초록색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이다. 덜 익은 바나나는 잘 익은 바나나보단 저항성 전분을 20배 더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준다. 먹어보면 알 수 있듯이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가장 단맛이 적은데 실제로도 혈당지수 30으로 당분이 가장 적은 상태이다. 초록색 바나나는 식이섬유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장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후펙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다이어트로 인한 쾌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이다. 바나나는 숙성될수록 위에서 설명한 저항성 전분이 당으로 전환된다. 전분이 줄어들면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단맛이 증가한다. 소화가 어렵거나 복무팽만감이 있는 분은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를 드시는 것을 추천한다. 노란색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A, C, E와 폴리페놀 등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바나나는 익어갈수록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점 표면을 덮어 갈색이 된다. 이것을 과숙성 상태라고 하며 갈색 반점이 보이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낮아진 대신 당 성분이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 숙성도가 높은 갈색 바나나는 면역력과 항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수치가 가장 높은 상태이다. 완전히 후숙된 바나나는 단맛이 가장 강하지만 영양적 이점을 잃게 되므로 완전히 갈색이 되기 전에 먹는 것이 좋다. 숙성도에 따라 어떤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고 건강 고민에 맞게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 바나나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아주 풍부해서 몸속에 흡수되며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 야맹증 같은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근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나나에는 프로테아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단백질을 분해해준다. 이러한 바나나를 섭식하다 보면 단백질의 흡수를 잘 도와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바나나는 풍부한 칼륨을 갖고 있는데 근육의 떨림을 방지해준다. 중년과 장년은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나나 섭취를 하다보면 이로움이 될 수 있다. 위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위궤양을 유발하는 특정한 박테리아의 소실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건강에 이로움이 된다. 바나나 1개 정도에는 약 450mg 칼륨이 함유된 데다 속 쓰림을 완화시켜주고 위산이 중화된다. 항균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대의술에서는 수두 및 설사 그리고 홍역 등 감염성 질환 치료에 바나나를 썼다고 한다. 바나나에는 항바이러스 및 향균 효과를 가진 특정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랩틴과 페룰산, 루페울 등 바나나에 함유된 성분에는 항균 활성을 갖고 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초록색 바나나일수록 저항성 전분이 더욱 함유되어 있는데 이 전분은 포만감을 높여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주고 혈당을 개선시켜준다. 식이섬유 또 바나나에 함유된 데다 식탐과 배고픔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소화를 느려지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스테미나 식품이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비육은 백혈구 생성을 거들어 몸에 치유가 되는 기능이 있다. 컨디션을 높여준다. 바나나에 함유된 트리프토판이라는 성분은 매우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 성분은 몸속의 행복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트리프토판 성분은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보다 숙성된 노란 바나나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충분히 숙성된 바나나를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바나나를 먹으면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해주기도 한다. 수면장애에 효과적이다. 바나나에 많이 함유된 트리프토판은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은 근육의 긴장을 해결해주니 피곤한 우리의 신체가 편안하게 된다.